여러분, 산호기 끝났어요 근데 바닥 진짜 미끄러워가지고 지민 언니 동무대 했잖아요 밑에서 보는데 아주 불안 불안 물론 언니는 잘했지만 짠 이렇게 됐어요 대구 헉! 저기 대구실에 수영 언니 오세요 지금 러논에 비춰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재밌는데 만약 불방사절을 주신다면 넷엉스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날 올라와요 여러분 인정 이리로 오세요 글래바바는 어때요? 글래바바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강아지 키우세요 글래바바는 아니에요 인정 이리로 오세요 글래바바는 어때요? 글래바바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강아지 키우세요 여러분도 이런 강아지 키우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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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오늘 신인상 받았어요 네 3,2,1 또 한 번 다 같이 우리 벌을 해볼까요? 큰절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이 더 많은 상을 휩쓸어 오도록 받겠습니다 저희만 믿어요 상을 휩쓸어 오도록 받겠습니다 저희만 믿어요 우리만 믿어요 언니 믿지? 언니 믿지? 맞다 언니 믿까 몰라? 몰라 그렇다 치자 그러면 저희는 이마 레드카페 생방송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땡 10위에서 봐요 땅할 게 있어요 이거 카리나 언니는 안 보여줬을 거예요 저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짠 사진 찍었어요 전 진짜 처음 봤을 때 진짜 연예인 느낌 연예인 느낌 너무 예뻐 아 수영 언니 자랑 못 참지 저 그리고 놀토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선생님 저희 꼭 불러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저희 아는 형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채 선배님 꼭 불러주세요 저희 진짜 열심히 뭐든 잘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근데 조금 잘해요 맞아요 진지하게 아니 저희 그 놀토 보면서 저희 잘 맞춰요 듣는 거 진짜 진짜 잘하거든요 저희 진짜 자신 있거든요 바로 입기 전 마지막 모습 마지막 모습 남겨야 돼요 오늘 진짜 너무 닝닝이 닝이조 되는 시간 네 오늘 너무 기어 남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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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신인상 한번밖에 없잖아요 너무 영광이에요 그쵸?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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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점 크로스 지민 점 크로스 지민 점 크로스 네 오늘은 둘 다 흰색깔 입었네 하 머리 약간 브라운 톤이야 하 입술에 너가 발랐지 하 나 내가 발랐어 하 렌즈 뺐어? 뺐어 하 뺐어? 나도 뺐어 저희 완벽한 지민정이에요 지금 저희 완벽한 지민정이에요 지금 저희 완벽한 지민정이에요 지금 저희 많이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신인상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욕심을 내서 저희 노력할 테니깐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어? 딱 딱 딱 딱 보고 있어요 다른데 가기만 해보고 지금 흔들려 지금 끌려고 했던 거 봤어? 저희 사나워요 저희 성격 사나워요 불같은 짐정이에요 물어요 저희 사람 물어요 저희는 가리지 않아요 우리 개는 잘 안 물는데 물어 우리 강아지는 잘 안 물어요 강아지 아니에요 너 여기 손 있으면 오고 싶어 난 우리 강아지는 잘 안 물어요 강아지 아니에요 너 여기 손 있으면 오고 싶어 난 너 산책 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너 날씨 좋은 날 산책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바람이 선선하다 그러면 산책 깎아 이러면 좋아 그건 사람도 다 그렇지 음 나면 짓고 싶어 민기 줘요 진짜 민기 줘요 진짜 민기 줘 민기 줘 저희는 이만 퇴근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퇴근하세요 모두 즐거워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마이 후에 뭐 많이 들어요 들어줘요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지금 들어 빨리 들어줘 아직 뮤비를 보지 않았다 그럼 지금 보러 가야지 듣 노래를 모른다 그럼 지금 노래를 들어야지 안무를 못 외웠다 간다 간다 안녕 우리 퇴근할까 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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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